안녕하세요 금일은 렌즈 운반선 건조 시장과 렌즈 시장 관련 소식을 함께 전달 드리겠습니다 렌즈 운반선 연도별 발주량 비교, 성가의 변화, 천연가스 동향 순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렌즈 운반선 연도별 발주량 비교입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렌즈 운반선의 발주량 변화를 보면 2019년 61척, 2020년 54척 발주로 평탄한 모습을 보이던 NG 운반선 발주량이 2021년 기점으로 큰 폭의 발주량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선박 발주의 증가를 하나의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2021년 영국, EU, 미국, 캐나다 등을 포함한 39개국 공적금융기관은 화석연료 투자를 중단하는 글래스고 선언에 서명하고 재생에너지 금융의 전환을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국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탈탄소화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천연가스의 수요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 82척, 2022년 183척까지 큰 폭으로 렌즈 운반선 발주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파이프라인 가스 공급망 문제와 카타르의 렌즈 생산 확대에 따른 선박 신조 프로그램으로 183척의 폭발적인 선박 발주가 이뤄졌습니다 렌즈 운반선 신조 발주가 2022년 183척으로 정점을 찍고 2023년은 큰 폭으로 감소하여 66척의 발주량에 불과하였습니다 2022년 발주량과 비교하여 2023년 발주량은 64% 감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3년 발주량은 2019년, 2020년 발주량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렌즈 운반선 발주량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나 선박을 발주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조 선박의 성가 수준이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수준까지 상승하여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선박 투자에 있어 금융 부분도 고려가 될 수 있는데 전 세계의 금리 수준이 높은 부분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요인을 볼 수 있는 것은 선박 건조를 위한 투자 기간이 짧은 것이 아닌 2023년 기준으로 2026년 이후의 선박을 인도받는 것과 같이 긴 기간에 대한 미래 시장의 불확실성이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렌즈 시장은 아시아 시장에 경고한 수요 및 유럽의 안정적인 수요가 있으며 미국, 아시아, 카타르 등의 천연가스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렌즈 선박의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둘째는 렌즈 운반선 선가 동향입니다 렌즈 운반선 건조에 투자하는 투자자 및 선사들의 부담을 주는 것은 선가의 고공행진과 하방으로 변화할 기미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렌즈 운반선의 선가는 2019년, 2020년 1억 8,600만 달러 선박 발주가 증가하기 시작한 2021년 선가는 2억 달러를 넘어선 2억 1천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2022년 2억 4,800만 달러, 2023년 2억 6,500만 달러 2024년 3월 기준으로도 2023년 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렌즈 운반선 발주 물량은 인도 조건이 2027년 이후로 2028년 조선소 건조 슬롯까지 확보하여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렌즈 필드의 개발 시기에 필요한 선박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선박의 발주는 이어지고 조선소의 건조 슬롯은 부족하기 때문에 선박의 선가는 내려올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선박 발주도 어느 정도 정점을 찍으면 선가 수준도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분, 고금리 수준이 지속되는 한 선가 수준은 2020년 수준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로 미국이 금리를 올해 3번 정도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며 유럽중앙은행의 경우도 고금리에 따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후판 가격, 원자재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져 선가를 하방으로 이끌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박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선박의 건조 슬롯이 부족하여 수요가 많은 부분이 선가 하락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부분도 각국이 2%대를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고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복잡한 시장 상황에 선박의 선가 수준은 하락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렌즈 운반선 발주량과 선가 동향은 클락슨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인용하였지만 다른 통계회사가 발표하는 데이터와는 다른 값을 보인다는 점을 인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셋째는 천연가스 가격 동향입니다 천연가스 가격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마켓 동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3월 현재 맨표당 1.75달러 수준입니다 현재의 가격 수준은 2022년 6월 수준과 동일합니다 천연가스 가격의 변화는 계절적 수요에 따라 큰 변화가 있으며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가격은 상승 여름철 비수기에는 수요 감소로 가격도 함께 하락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큰 주기로 보아 천연가스는 어떤 패턴을 보였는지 살펴보면 2020년까지 계절적 수요 변화 이외에는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천연가스 가격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공급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영향으로 유럽의 천연가스 대란이 벌어지고 천연가스를 호주, 아시아, 중동, 미국에서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같은 패턴은 선박의 성가 상승 패턴과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렌즈 운반선 발주량, 성가, 천연가스 가격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가상의 시나리오를 펼쳐봅니다 영상의 차트에서 보듯이 렌즈 운반선 발주량, 성가, 천연가스 가격에 제일 큰 영향을 준 것은 각국의 탈탄소화 정책이 아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천연가스의 시장 교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예전과 같이 러시아의 값싼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다시 밀려 들어올 수 있을까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잡기 위한 혼돈의 시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럽으로 공급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전기화물 운송용으로 발주된 선박은 향후 벌어지는 세계 정세 변화에 큰 영향은 없을 수 있으나 화물 계약 없이 투기성으로 발주된 선박은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의 유럽 공급량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선박의 수요는 감소하고 용선료 하락 등으로 렌즈 선대를 운용하는 선사는 고통의 시기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선박 시장은 유사한 패턴과 리스크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향후 선박 건조 및 해운 시장의 침체기가 왔을 때 어떻게 잘 헤치고 나아갈지 준비하고 빠른 판단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박, 해양 관련 산업 및 기술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아래의 카페로 방문을 하시면 많은 정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